야심한 밤, 한 남성이 고깃집 안을 배회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가게 전등 대신에 플래시를 켜서 반찬통을 이리저리 살펴보기도 하고요. 주방 냉장고를 열고서는 고기를 봉지에 담아서 챙기기도 합니다. 가게 주인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분주하고 조심스러워 보이는 남성. 대체 이곳에서 뭘 하고 있었던 걸까요? 자, 교수님, 고깃집 사장님의 제보네요. 네, 경기도 안양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님이고요. 부부 둘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 현금을 내시는 분이 없어서 금고를 자주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봐야겠다 싶어서 지난 14일 가게 안에 금고를 아무 생각 없이 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깜짝 놀라신 게 금고 안에 있었던 돈이 통째로 다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텅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사장님 너무 놀라시고 아, 절도가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서 그때 CCTV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대체 그러면 퇴근할 때 문 다 닫고 가잖아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네, 이게 당시 CCTV에 절도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0일 새벽이고요. 한 남성이 창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더니 창틀을 밟고서는 가게로 침입을 합니다. 잠시 후 냉장고에서 꺼낸 소주와 맥주를 창문 앞에 일단 챙겨두고 반찬통에서 김치 한 접시를 담은 뒤에 들어왔던 창문으로 다시 나가는 모습이죠. 그리고 다음 날 새벽입니다. 다시 가게로 찾아왔는데요. 남성 역시 냉장고에서 술을 꺼내 챙기고는 휴대전화 플래시를 켜서 반찬통들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런 다음에 주방까지 침입을 해서 이번에는 고기가 보관된 냉장고까지 열어서 또 가져갈 게 없는지 살피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알고 보니까 제보자가 환기를 하려고 창문을 1, 2cm 정도 열어둔 거를 깜빡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살짝만 열어뒀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갔던 겁니다. 뒤늦게 잠가기는 했지만 이미 절도범이 몇 차례나 가게에 드나들고 난 뒤였습니다. 3일 동안 4번을 저짓을 했습니다. 사장님이 절도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냉장고 열릴 일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렇게 가져간다고 해서 상상도 못하는 일이니까 생각도 안 해본 거죠. 눈치 못 채고 있다가 돈이 없어지는 바람에 그분이 실수한 거죠. 어떻게 보면 몰랐을 수도 있는데 돈까지 손을 대버리는 바람에 저희가 알게 된 거죠. 이게 결국 돈을 훔치다가 덜미가 잡혔군요. 그렇죠. 사장님께서 냉장고를 늘 열고 고기가 얼마나 많나 이런 거를 보지 않으신 겁니다. 그래서 절도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돈이 없어지니까 깜짝 놀라셔서 절도가 있구나라고 보시고 나중에 CCTV를 보니까 10일 새벽에도 새벽 4시에 술과 김치가 없어지고 11일에는 두 번을 침입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12시 20분에 와서 술을 가져가고 1시 50분에는 그때 이제 와서 돈을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제 고기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뚜뚜뚜이잖아요. 나름 또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지금 뭐 고기, 반찬, 술 이런 걸 가져가기도 하고 돈도 가져가긴 했지만요. 상당히 이 사람이 좀 용의주도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반 앞에 창문 앞에 찍힌 신발 자국을 본인 팔소매로 닦는 모습. 지금 닦네. 닦고 있어요. 걸릴까 봐. 또 신발이 신경 쓰였던지 맨발로 떠올라요. 아이고 맨발이네. 신발 구두 자국 나오잖아요. 신발 자국. 또 받침대로 썼던 소주 상자도 절도가 끝난 후에 제자리를 놔두고 충격적인 거는 고기를 훔쳐가면서 훔쳐간 만큼 그 위에 비닐팩을 또 딱 해놓습니다. 덮어놓습니다. 태블릿이 비뚤어지자 다시 제자리를 돌려놓고 문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CCTV에 다 찍히고 있는데 아마도 이 사람이 CCTV 존재를 몰랐던 것 같아요. 또 금고는 또 왜 건드렸는지. 하여튼 용의주도 한 듯 안 한 듯 CCTV 다 찍고 있는데 뭔가 사장님 생각에는 좀 어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 뭐 금방 특정이 됐답니다. 다행히. 자 그런데 이걸 두고 진짜 등장 밑이 어둡다고 해야 될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위층에 전과자가 산다. 사장님 얘기 들어보시죠. 같이 그 고시텔을 사시는 분이 기분 아세요? 물어봤더니 안 돼요. 3층에 살고 죽어 온 지 얼마 안 됐고 깜빵해서 나왔대요. 무섭고 찝찝하고 출근도 하기 싫고 그분이 거기 계실 수 있는 거잖아요. 좀 전과자라고 하니까 더 무섭죠. 아 세상에 바로 위에 1층이 이제 가게면 위층이 고시텔인데 위층에 이제 전과자가 거주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절도 같은 거 같아요. 흉악범은 아니고 최근까지 감방에 있다가 나왔다. 얼마 안 살았다라는 얘기도 있고. 다만 건물주한테 얘기를 하니까 절도 한 번 경찰 연락받은 적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뭔지 모른다. 그래서 지금 추측할 수 있는 게 절도로 오래 가 있어가지고 세상 물정이 좀 옛날 방식이죠. 옛날에 CCTV가 별로 없을 때. 뭐 드라이버 하나로 다 할 때. 네 다 할 때. 그때 아주 용의 주도하게 해가지고 몇 번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저거 할 때마다 다 걸려요. 다 찍혀요. 고스란히 찍히고 있다. 너무나 자기 모습이. 아마 그건 몰랐던 것 같아요. 팀장님 이 감방에서 공짜밥 먹는 거에 너무 익숙해졌어 저 양반.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아주 잡지는 못했는데요. 사장님은 개인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현재 하고 있는 가게를 정리할 생각인데. 이런 일을 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당혹스러운 모양입니다. 그런데 지금 절도보험이 사실은 고시테리에 있는지도 지금 확인되지는 않고는 있어요. 담당 형사가 배정은 되긴 했지만 이틀 동안 연락도 없기 때문에 걱정도 되고. 또 이 절도보험이 휴학보험인 건 아니지만 정과자가 가게를 여러 번 침입했기 때문에 혹시 또 다른 무슨 일이 생길까 봐 상당히 불안하다고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이 방송을 통해서 꼭 절도보험을 잡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했으면 이 정도의 잡범 정도는 경찰이 의지만 했으면. 이거 일주일 내에 건거가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알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